오오비키 형제끼리 싸울 때 유형 누구야 누가 내 요플랩먹었어 누구야 오리현 너지 너가 내 요플랩먹었지 나 나 아니야 맞잖아 너가 내 요플랩 먹었잖아 나 아닌데 아 진짜 왜 먹냐고 내 요플레 내가 완전 아몬드랑 같이 섞어 먹으려고 남겨놓은 건데 아 아몬드까지 다 먹었어 아 진짜 엄마한테 다를 거야 엄마 엄마 왜 왜 또 야단이야 엄마 오리언이 내 요플레 또 먹고 아몬드도 다 먹었어 아유 리온이가 먹었어? 어떡하니 누나니까 참아야지 누나니까 참으라고? 더 짜증나 오 트로피 예쓰 예헤이 난 화나 죽겠는데 웃어? 구독 오리언 아이스크림까지 내가 다 먹을 거야 다음날 어? 내 아이스크림 어디 갔지? 다 사라졌어 아 아 매워 누나가 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? 그래 내가 다 먹었다 이게 내 복수다 내 건데 왜 다 먹냐고 아 너도 내 거 다 먹었잖아 빨리 놔라 누나가 먼저 놔라 하나 둘 셋 하면 놔라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아 이가 먼저 놔라 놔라고 했다 싫다고 했다 뭐야 얘들 왜 그래 형제들끼리 맨날 조용하는 날이 없어 너네는 맨날 그렇게 형제들끼리 머리치 잡고 싸우니 응? 왜 그래 오비키 내가 먼저 요플레 냉장고에 뒀는데 요련히 집것처럼 묶어 응 울지 말고 침착하게 말을 좀 똑바로 해봐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왜 누나니까 참으라고 그래가지고 어 누나니까 참으라고 그래서 서운했어? 어 그랬구나 리온이는 왜 왜냐면 누나가 먼저 누나가 먼저 또 기억이 안 나? 그렇게 돌아서면 기억 안 날 일 돼가지고 그렇게 머리 잡고 싸와야 되겠어? 빨리 미안해 해 미안해 빨리 괜찮아 해 괜찮아 너도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괜찮아 응 응 다음날 너 이거 손가락 위에 올릴 수 있어? 이렇게? 오 오 나 해볼래 당연히 할 수 있지 오 잘한다 아휴 어휴 아휴 어휴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